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페니스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페니스탁은 5달러 미만인 아주 싼 주식인 동전주를 말하죠 이번 기업들은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미국 주식 거래 사이트인 TD Ameritrade와 벤진과 기사들, 구독자분들의 추천 주식들 중에서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며 급등락하고 있는 거래량 상위 종목 페니스탁 탑6를 모아봤습니다 원래는 8,9 기업을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지난 영상 이후 많은 좋은 기업들을 더 추천해 주셔서 오늘은 6기업을 다루고 나머지는 기회가 될 때 다른 영상에서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거래량은 영상 준비 시점인 3일 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요 아무래도 페니스탁이라 변동성이 많다 보니 수시로 바뀌는 점 기억해 두세요 지난주에는 시킹알파 평점이 우수한 페니스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기업들은 거래량 위주이다 보니 평점이나 성적이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기업의 주식 100주가 매매되었다면 그날 거래량이 100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증시 경헌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에서 종목의 인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하락과 큰 변화가 없었던 거래량의 기업이 갑자기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신규 세력이 진입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페니스탁을 보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페니스탁이 매우 큰 변동성이 있어 하이리스크, 위험성이 높다는 점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 공매도 세력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점 먼저 잘 인지하셔야 하고요 둘째로는 기업의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변동성이 심하니 단타를 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러도 상관없는 소액만 매수해서 즐겨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킹알파의 분석 외에도 페니스탁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마켓빛의 목표 주가, 인베스팅.com에서 최근 분기 어닝스, EPS 및 매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이드로 시총과 거래량도 보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거래량 1.17 빌리언을 자랑하는 기업 썬다일 그로우월스 INC는 요즘 엄청 떠오르고 있죠 바로 대마초 생산 기업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캐나다 캘거리의 본사를 돈 이 회사는 성인 시장을 타겟한 대마초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합니다 이 회사는 탑 리프, 썬다일 캐너비스, 팔메토, 그레스랜드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국의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식물과 허브를 생산 및 판매합니다 이 기업도 최근 로비누드에서 게임스탑과 함께 매수정지가 되었었는데요 요즘에 급등한다는 대마초 기업입니다 거래량이 다른 기업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래량이 빌리언대로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페니스탑들 시가총액이 300밀년에서 2밀년 사이인 스몰캡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기업은 시총도 7.09밀년으로 스몰캡이 아닌 미드캡이네요 2월 마켓와치의 목표 주가가 1.26달러에 지난 31포지션 홀드로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모멘텀 지난 9월간 374% 상승해서 A뿔이고요 밸류에이션, 매출대비수익률, 어닝스 다 D로 저조하지만 성장성은 B로 YOY 매출 57.8%로 괜찮습니다 EPS 계속 예상치 샥이다가 저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가가 오른 듯합니다 최근 2월 분석기사 두 개 다 배열이시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 2019년 8월 IPO 13달러에 상장 후 주가가 99% 이상 하락했는데요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800% 상승 2021년만 150%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이 운이 좋았던 이유는 가격이 낮은 페니스탁이라는 점에서 대마초의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석기사는 이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운 좋게 투자자들의 대량 투자로 2020년 회사의 비청산에 사용했다고 하며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금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1월 분석기사를 하나 더 보니 이 회사가 빚도 다 청산했고 비즈니스 규모도 키우고 있어 주가 상승을 예상하지만 기사 당시 1월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위험성이 높은 투자임을 꼭 기억하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잘 계획하여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목표 주가보다 높지만 워낙 대량 투자가 되어 있어 시층이 높으니 대마초 관련 기업들 중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348.29밀리언의 권량을 가진 ZOMDIKA CORP 동물진단키드 전문 기업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미시간에 엔알보의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판매 상품이 없고 연구 개발로 돈을 다 지출하고 있으나 올해 3월에 트루포마라는 애완동물의 혈액 샘플을 이용하여 갑상선과 부신의 질병을 20분 만에 진단해내는 키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소변을 통한 감염균 검출 테스트기와 혈관육종과 골지방종 암생처 조직검사기라는 두 개의 플랫폼이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애완동물 시장이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기업 주가가 지난 1년간 1,951% 지난 3개월 3,112% 상승했습니다 모멘텀 성장성 A뿔 나머지는 매출이 없어서 다 안 좋아요 시총도 2.24밀리언으로 스몰캡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미드캡 기업입니다 2016년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7센트였는데 진단키트 출시를 앞두고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가 30센트인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네요 아무래도 매출이 아직 없다 보니 평점이 낮지만 성장성 점수도 높고 곧 제품이 출시되어 그런지 월스트리트 현재 블리쉬네요 다음은 거래량이 세 번째로 많은 291밀리언을 자랑하는 티컷 CTRM인 캐스털메르타임입니다 2016년에 설립되어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인 사이프러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캐스털메르타임은 건식 벌크선 소유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해운회사입니다 사이프러스는 중동의 내전 디폴트로 핫한 나라들이 다 모여있는 핫플레스에 위치해 있는데요 벌크선 선박에 매입과 운항을 하는 글로벌 해운회사로 석탄과 곡물 그리고 기타 자재와 같은 상품을 건식 벌크 화물선으로 전세계에 운송하고 있습니다 CTRM의 초기 상승 이유는 2021년 1월 내로 두 건의 벌크선 인수와 약 1500만 달러 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금융기관과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최근 CTRM은 경고를 받았는데 더 연장받은 18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니먼 미드 프라이스인 1달러를 못 넘기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2.5점인 것 빼고는 점수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가 1불 5센트인데 현 주가가 1달러 46센트이네요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EV 에빅타 363.43으로 시총으로 이 기업을 샀을 때 이익을 볼 때까지 363년 걸리네요 정말 안 좋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시킹알파 최근 기사들은 대부분 베어리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베어리 베어리시 기사를 보면 현재 투자자들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주가만 보고 이성적이지 않게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기업 실적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낮다 보니 쉽게 투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페니스탁은 거래량 입소문만 듣고 매수할 것이 아닌 기업의 펀더멘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기업인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 리미티드는 163밀리언의 거래량을 자랑하는데요 1947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억랜드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남녀 소고가 수영복을 디자인, 생산 소매 도매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히커리 프레드릭스 오브 할리우드 등 전문 란제리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2018년 6월에는 밴돈이라는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이 기업도 CTRN같이 나스닥에서 미니몸 비드 프라이스인 1달러를 못 넘길 경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시킹알파의 월스트리트 퀀트 평정도 다 없고 EPS표도 시킹알파 점수도 다 없네요 시총도 80밀리언으로 스몰캡도 아닌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말캡비 목표 주가가 1.5센트인데 현주가가 1.44로 좀 높습니다 시킹알파 기사 딱 하나 있는데 베어리시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업은 일주일 만에 700% 상승, 1년 동안 500% 주가 상승을 보이며 단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매출 하락과 프레드릭스의 새로운 온라인 판매 유통 강화 계획도 확실한 성공을 아직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요소들이 있어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를 권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156밀리언 거래량 네이키드 브랜드와 비슷한 거래량을 자랑하는 올가니그램 홀딩스 INC로 이 기업도 대마초 관련 기업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몬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에디슨 리절브, 에디슨 캐나비스 코어, ANCR 올가닉스, 트레일블레이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성인 오락용과 의료시장용 대마초, 꽃, 추출물, 음료 등을 소매와 도매처를 통해 판매합니다 월스트리 평점 3.56으로 블리시이지만 말깃빛 목표 주가가 2.64인데 현 주가가 3달러 75센트로 31포지션 홀드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은 2020년 1월만 EPS 예상치 서프라이즈하고 이후 현재까지 EPS 예상치를 못 넘고 있네요 성장성, 워닝스, 밸류에이션, DF로 다 안 좋고 매출 대비 수익률만 C, 모멘텀은 A로 좋습니다 세킹알파 분석기사도 뉴트럴, 베어리시, 연이오오다, 어제 기사와 블리시인지 살펴볼게요 장기 투자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업은 2023년까지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단타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6밀리언의 거래량을 가진 티커가 ANCN인 이스라엘 제약 바이오 회사인 안키아노 테라퓨틱스입니다 임상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메사추세추주 캔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암치료제를 개발하며 ADT, 파마스티컬, LLC와 협업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3점을 받고 있으며 모멘텀 점수만 A플러스이고 밸류에이션 C, 성장성, 매출 대비 수익률 DF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말캡비 목표 주가는 16달러로 현 주가 4달러 25센트에 비해 많이 높네요 시총 20.78밀리언의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시킹알파 마지막 분석이 2019년이라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 호재는 캐모벱 Ltd 회사랑 합병 이슈가 있어 최근 주가가 2달러에서 6달러대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캐모벱 Ltd의 주요 제품인 간, 폐, 피부 관련 제품들로 기업의 집중 분야가 옮겨질 듯 한데요 현재까지 테스트 결과들은 긍정적이고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45명의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현재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 약품들의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를 예상합니다 동물실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앞으로 이 기업의 좋은 미래를 예상케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 성장성도 기대되고 현재 목표 주가까지 한참 남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난 목요일과 오늘 합쳐서 총 페니스탁 12개의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중에 제가 뽑은 베스트 페니스탁 기업 탑은 뭘까요? 현재로선 ANSN이 여러 부분을 살펴본 결과 현 주가도 목표 주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 살펴보았는데요 S&DL이 괜찮은데 일단 대마초 기업은 요새 너무 핫하니깐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OOM도 괜찮게 보이는데 3월에 출시되는 투르포마의 매출을 좀 살펴본 후 이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좀 살펴보아야겠네요 오늘 다룬 높은 거래량의 페니스탁들은 안타깝게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있고 기업의 펀드멘탈을 봐도 별다른 게 없어 위험성이 있는 투자로 보입니다 EVGN, WPRT, AYTU 다 관심이 가지만 현재 목표 주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있어서 들어가기는 좀 망설여지네요 좀 더 실적이 잘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WTRH는 목표 주가보다 낮은데 왜 관심이 안 갈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며 여러가지 설치를 하던 중 가격이 페니스탁처럼 낮으면서 평점들이 너무 좋은 찐찐 저평가 유막 기업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는데요 주제를 바꿔야 하나 오늘 당장 바꿔서 해버려? 등 여러 고민 후 일단 이번에 준비한 기업들도 핫이슈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준비한 대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 엄청난 기업들은 2부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첫 편은 수요일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뭘 팔고 이 기업들을 사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9정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중에는 수요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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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